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특히 엘버타주에서 채용이 늘었고 반대로 매니토바와 세스카츠안주는 줄었습니다. 지난달 건설 분야에서 4만 5천 개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퀘베, 온타리오주 실직 탓이며 이외에 공공행정 분야와 정보, 문화, 레크레이션, 운송, 창고업도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의료와 사회지원, 교육, 금융과 보험, 부동산 관련은 채용이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0.1% 포인트 오른 5.5%를 기록하며 5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 요인으로 꼽는 평균 임금은 1년 전과 비교해 5% 상승해 여전히 인플레이션율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자리 감소에도 중은 목표 달성엔 아직 충분치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금리 동결에 힘이 더 실릴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텔러스가 오늘 6천 명 구조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업부 4천 명 텔러스 인터내셔널 2천 명이 대상입니다. 자측은 2분기 순수익이 크게 감소했다며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힘든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조기 퇴직과 자진 사태도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텔러스 직원은 10만 8천 5백여 명입니다. 어린이 캠프에서 상담사로 자원봉사하면서 아동의 신체를 촬영한 남성이 알고 보니 캐나다 국경수비대 직원이자 경찰 지망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즈 필지역 경찰에 따르면 미시사가에 거주하는 26세 알렉산더 클락은 레익쇼울로드 이스트와 휴론타리오 스트릿에 위치한 MC 데이 캠프 화장실에서 옷을 입지 않은 6세 아동을 촬영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에서 지난달 사이 발생했으며 피해 어린이가 부모에게 말하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관음증과 아동 음란물 소지, 제작 등 4개 혐의로 남성을 입건 구구만 경찰은 남성 자택에서 추가 피해자에 대한 증거들이 발견됐다며 데이 캠프를 다녀간 가정에 연락해 아이들의 사진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2018년 6월부터 이곳에서 일해왔다며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경찰관 채용 과정 중에 있었고 정식 채용된 적은 없었다며 현재는 명단에서 삭제됐다고 밝혔고 피의자가 소속된 CBSA는 이 사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무엇보다 아이들은 이런 일이 범죄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며 부모들은 평소 자녀와 자주 대화하고 수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래전 캠프에 참가했던 학생과 캠프 직원이 그루밍과 성폭행으로 캠프 디렉터를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고는 1990년대 초반 차고에서 두 번째 원고는 20년대에 수차례 원치 않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데이빌 라티머를 고소했습니다. 8세에서 16세 사이 학생을 대상으로 1년 내내 캠프를 진행해온 킬쿠 캠프에서 벌어진 일로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과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믿게 한 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소송 이후 캠프 디렉터에서 사퇴했습니다. 또 토론토 사립 중고등학교 커뮤니티 생활 책임자로 근무했던 피고는 학생들과의 경계를 위반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올해 이 직에서도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킬쿠 캠프는 토론토에서 북동쪽으로 180km 떨어진 민덴 근처 길레이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급증하는 차량 절도를 막기 위해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도난방지 태그 추적 시스템 설치를 강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미시 사과의 한 운전자는 TD 보험회사로부터 이달 말까지 도난방지 태그 추적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갱신때 보험료가 상당히 오를 거란 통지를 받았습니다. 남성이 소유한 2020년형 도요타 툰드라 픽업트럭이 도난 위험이 높다는 게 이유입니다. 사측 통지가 강요 협박과 다를 게 없다고 토로한 남성은 다른 방도가 없다며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디드는 차주가 설치를 하면 최대 400여 달러까지 설치비를 지원해준다며 최선의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난 위험이 높은 차량들에 승인된 도난방지 추적 장치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는 사측은 이 시스템이 높은 회수율을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TD 보험사뿐 아니라 아비바와 인텍, 대자댕도 고위험 차량 소유주에게 도난방지 장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태그 시스템 관계자는 차량 절도 범위 쾌백주에서 온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방지 시스템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위 쾌백주 대부분 차량에 이 장치가 있어 훔치기 쉽지 않고 회수율도 높다는 겁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광역토론토에서 24시간 동안 이 장치가 있는 차량 15대가 도난됐는데 이 중 12대는 회수됐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추적과 복구가 특징이라는 관계자는 태그 시스템 로고만으로도 도난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에는 유명 연예인 사이에 인기 있는 브랜드 에너지 음료를 마시거나 판매, 배포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영화와 불어 표기를 위반하거나 카페인 함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리콜 조치하는데 이번 제품은 전국에서 판매 중인 알라니 뉴 에너지 음료로 특히 자체 웹사이트에 따르면 코스코와 GNC, 러블로스, 기타 여러 마트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라임 에너지 드링크를 시작으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여러 개 브랜드를 잇따라 리콜한 당국은 고카페인 음료가 어린이와 임산부, 모유, 수유, 산모,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 건강에 좋지 않다며 이 음료를 먹은 뒤 이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에게 연락하고 당국에 알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즈 브랜드에서 훔친 트럭으로 난폭 운전하며 질주하던 범인이 차량 세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 2명과 여성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피해 차량 남성 2명과 가해 차량 동승객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중상을 입은 피해자 차량에 타고 있던 애완견인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저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에어볼트 로드와 클락 블루보드에서 훔친 다치 램 픽업 드럭이 차량 세대를 잇따라 들이받았고 이후 부상을 입은 공범은 내버려 둔 채 운전자 홀로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온태리오주 토론토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올해 발생한 총기 사건 수는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2019년엔 총격 236건의 사망자 18명, 부상자가 104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7월 말까지 176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58명이 부상당했다며 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까지도 총기와 폭력 사건이 난무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강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덕분에 토론토는 여전히 안전한 도시로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총격 사건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폭행 등 다른 범죄는 증가해 2022년 폭행 사건은 10년 만에 가장 많았고 올 들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런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아리랑 시니어센터가 오는 9월 23일 토요일 앵거스 글랜 골프클럽에서 제3회 아리랑 기금마련 자선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골프 대회 참가비는 1인당 275달러, 사인은 1000달러로 웰컴 키트와 그린피, 파워카트, 리셉션, 디너가 포함되며 디너만 참가할 경우 100달러입니다. TD 은행 그룹이 타이틀 스폰서로 지원하는 자선 골프 대회 모금 목표는 10만 달러로 수익금은 아리랑 한인 요양원 시설 개선과 확장, 시니어 프로그램을 위한 주간 보호센터 확장, 시니어를 돌보는 배우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축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골프 등록과 후원 등 자세한 정보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 이사장은 TD 은행과 여러 후원 기업, 단체의 성원에 힘입어 시니어 케어 서비스와 시설 확장을 위한 기금마련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